곰이랑 문이랑 고미야, 내가 멋있는 수수께끼를 준비했어 뭔데? 말해봐 그럼 문제 낼게 잘 생각하고 맞춰봐 나는 어제의 내일이자 내일의 어제입니다 나는 무엇일까요? 뭐라고? 무슨 수수께끼가 그렇게 복잡해 너무 어려운가? 잘 생각하면 맞출 수 있을텐데 골치아파 내일의 어제, 뭐라고? 아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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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은 오늘 어? 정답이야 그것 봐, 잘 생각하니까 맞추잖아 생각해서 맞춘게 아니고 찍었어 문제, 어제랑 내일만 있고 오늘이 없길래 뭐라고? 아 참, 고미는 정말 못 말린다니까 그래도 고미야, 뜻은 알아야지 봐봐, 오늘은 어제의 내일이잖아 그리고 내일에서 보면 어제이고 아, 알겠다 그러니까 어제의 내일은 오늘 내일의 어제도 오늘 맞지? 우리 고미 똑똑해요 그 다음에는 내일이 금요일이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